아 진짜요? 어디가세요? 들리긴 들려? 아 들리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말이래 이게 뭐야? 저기요? 1분 있으세요? 몇분이세요? 야 이게 뭐냐고 무슨 방송이야 들려요? 너무 많이 먹었어 나는 흐릿하게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 너의 의주 아니야? 이러면 그냥 실시간 사진과 다르게 먹었어 그쵸? 아니요 아니요 뭐하는지 그쵸? 뭐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거 그쵸? 이 취향이 이렇게 얘기하는거 너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